안녕하십니까 2019년 11월 20일 수요일입니다 용칼 시작하겠습니다 김용민입니다 좋은 아침 맞고 계십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국민과의 대화를 했습니다 국민과의 대화에 어법상 맞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대통령과의 대화보단 낫습니다 이명박 때 국민과의 대화가 아니라 대통령과의 대화라고 했었어요 사실 국민 입장에서는 대통령과의 대화가 맞는 것 같기도 한데 사실은 대통령이 국민 아래에 있죠 대통령이 국민의 말씀을 경청하고 또 때로는 수렴하고 그런 맥락으로 보자면 국민과의 대화가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말이죠 어제 사실 국민과 대화를 앞두고 KBS 1라디오에 탁현민 자문위원이 함께 했어요 탁현민 감독이 나왔는데 국민과의 대화에 대해서 회의적이었습니다 그냥 본 얘기는 이게 사실은 어떤 맥락도 사전에 연출은 아니더라도 질문 내용에 조정 없이 그냥 아무나 손만 들면 다 질문할 수 있게 아무 주제나 이게 국민과 대화의 어떤 의미를 반감시킬 수 있다 퇴색시킬 수 있다 이런 염려를 했는데 어제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솔직히 제대로 보지 못하고 요약된 기사만 봤는데 그 기사 속에서 나온 문재인 대통령 발언은 하나같이 아주 훌륭한 답변이었습니다 이거는 누가 써준다고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요 여러분 정말 어떤 질문이든 다 하세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대통령이 다 답변해 드립니다 여기에 응할 수 있는 대통령은 몇 없어요?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말고는 이걸 소화할 수 있는 대통령이 없습니다 없었고요 그런 의미에서 문 대통령의 국민과 대화는 정치적 효과로 보자면 대단히 의미가 있고 또 지지율 상승에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다음 국민과 대화 같은 경우도 기대가 돼요 대통령이 사실은 진짜 내년 총선에서 만약에 여당이 이긴다면 할 일이 많아지잖아요 그때마다 국민과 소통의 장을 열게 된다면 문 대통령은 아마 퇴임할 때쯤 가장 높은 지지율을 기록하면서 퇴임하는 대통령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태도도, 답변 내용도 아주 알찾습니다 물론 조선일보 같은 신문은 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말 한 치의 오차도 없이 탁현민이 예측한 대로 조선일보가 그런 제목을 달아서 사설을 냈습니다 국민 대화에서 문 대통령이 했던 발언 두 가지 핵심을 오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부터 만나 보시도록 하죠 먼저 김용민 책, 혐오를 혐오하다 정말 좋은 책입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에 탈구하고 최종적으로 인쇄하기 직전 원고를 넘겼을 때는 이거 많이 아쉬운데 왜 이런 거 있잖아요 화장실 들어갔다 나올 때 좀 더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 그 고민, 그 고민 여러분 다 한 번 하셨을 거예요 마치 그런 고민이 들었는데 이걸 또 책이 나오고 쭉 읽어보니까 신이시여, 이걸 제가 썼단 말입니까 그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 여러분 김용민 책, 혐오를 혐오하다 이제 1쇄, 2쇄 다 나갔고요 3쇄 발행했습니다 여러분 많이 구매해 주시고요 이 책은 그렇게 어렵진 않다고 합니다 저는 그렇게 어렵게 쓴 거 아닌가 고민을 했는데 이거 우리 이런 기독교인으로서 가짜뉴스 카톡에 많이 오염되신 분들께 이 책 꼭 한 번 건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혐오가 아니라는 점 이걸 분명히 일깨워줍니다 자뻑 아니냐고요 네, 자뻑입니다 자뻑을 좋아해요 우리 애청자분들이 그래서 자뻑하는 겁니다 네 자, 광고 만나보죠 먼저 정성농장 홍삼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성농장은 팟캐스트 방송에서 가장 유명한 상품 중에 하나입니다 유명한 이유는 당연히 품질에 있습니다 품질에 비해서 정말 저렴한 가격도 한몫합니다 정성농장은 좋은 인삼을 직접 재배해서 소비자와 직거래하기 때문에 네, 상품은 좋은데 가격이 저렴합니다 정성농장 홍삼으로 본인 건강도 챙기고 주변 분들께도 건강을 선물하시기 바랍니다 검색창에서 정성농장을 검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정성근이 아니라 정성농장입니다 정성농장이에요 자, 여러분 정성농장 홍삼 많이 사주시면 좋겠습니다 많이 사주시면 좋겠어요 좀 사세요 좀 사세요 나 깡패 아니다 나도 적금 붓고 보험 들고 살고 그런다 시청자들 어? 나도 마누라 새끼가 있다 당신들이 이딴 식으로 내 구매 요청을 짓밟으면 막 땐 깡패가 되는 거야 내가 널 깡패처럼 강매라도 하랴? 빨리 사! 뭐 이럴 수도 없는 것이고요 아, 그래요 정성농장 홍삼 많이 구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요즘 여러분 저를 구해 주세요 구해 주세요 제가 지금 곽철용의 늪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오질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어떤 분한테 중요한 제안을 했는데요 그분이 좀 난색을 표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딴 식으로 내 요청을 짓밟으면 뭐 그땐 깡패가 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말았습니다 아, 정말 참 왜 이렇게 계속 머리에서 곽철용이 맴돌고 다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나 참 정성농장 홍삼 많이 구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참 나 참 아, 곽철용 계속 계속 머릿속에 맴두는데 어? 꿈에도 나오고 말이죠 예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예, 그래요 묻고 더블로사 묻고 더블로사 네 추노님 말씀해 주셨어요 네 그래요 자,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과 대화 이 사진이 말이죠 오늘 9개 종합일간지 모두 9개 종합일간지 모두 실린 사진입니다 이 사진이요 네 아, 그래요 그래도 조선일보도 이 사진을 실어주니 고맙고 반갑더라고요 하도 욕하다 보면 어느 순간 또 내 마음에 드는 행위를 하면 또 이게 이뻐 보입니다 그런 게 있어요 예 한탐정님 JTBC 노골적으로 마구 까는 건 보기 불편하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네 제가 혐오하는 건 아닙니다 JTBC 혐오하는 건 아니고요 JTBC가 매우 소중하기 때문에 여기서 더 어? 퇴행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죠 사실 JTBC를 비판을 넘어서 비난하는 분들의 마음도 대부분 그렇지 않을까요? 너무 검찰에 경도돼 있고요 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사주가 검찰을 패밀리로 여기신다는 그런 소문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거는 분명히 견제를 해야 된다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마땅합니다 예 JTBC는 좀 혼이 나야 됩니다 지금 혼이 나지 않고 계속 박수 받고 추앙 받고 그러면 이제 국민 머리 위에 군림하는 거죠 JTBC 뉴스룸 시청률이 1%대예요 와 큰일 났네 진짜 큰일 났어요 예 아 그래요 김용민 머리 위에 아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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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여기 크로버 아 이거 저 이게 뒤에 백스크린이 있는데 요게 저 조명이 유독 여기를 비춰서 그러네 예 그냥 김용민 머리 위에 머리 위에 곽철용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곽철용 예 지금 곽철용이 저를 완전히 지배해버리고 말았어요 예 곽철용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응? 아 그땐 깡패가 되는 거야 예 그래요 자 어제 국민과의 대화 이 사진이 오늘 모든 조한신문 일면 사진으로 나왔습니다 네 아니 황교안 씨가 단식합니까? 아 무슨 이유로 단식을 해요? 그러니까 단식을 할 때쯤 되면은 국민들이 지금 야당 대표가 무슨 불만이 있는지 그걸 좀 헤아린 다음에 단식을 해야 그래서 국민적 공감대 까진 아니더라도 국민들이 왜 단식하는지 그 이유를 해야 릴 때 그때 단식을 해야 되는데 지금 황교안이 뭐 때문에 단식하는지도 모르는데 단식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하 나 참 응? 아 패스트트랙 수사와 아 수사는 아니고 패스트트랙 처리와 국정폭망을 이유로 해서 아 참 한 번 하는 단식 어? 별로 공감도 안 되는 단식으로 하면 어떡합니까? 아 참 너무 답답한 분이네 진짜 이분은 불쌍하기까지 합니다 사실은 패스트트랙 강행은 안 된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그 이유부터 좀 설명해 보죠 오늘 그 얘기가 없어서 제가 저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리는데 이 사람들은 패스트트랙 응? 이 상정된 법안이 아 본회의에 회부돼서 처리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막아야 해요 그래야 사실 검찰 수사 때 할 말이 있거든요 어차피 상정도 못 되는 법안이었다 어? 그러니까 이제 지금 문재인 대통령에게 요구하는 건 이거 아닙니까 패스트트랙 그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 아니에요 어? 본회의에 상정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본회의에 상정되는 순간 지난 4월에 있었던 패스트트랙 어? 상정은 어? 합당한 뭐 지금도 합당합니다만은 결국 어? 합당한 그런 과정이 되는 것이고 따라서 패스트트랙을 저지했던 자유한국당 정치인들의 죄는 확장되다시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어? 검찰한테 가서 할 말 법원 가서도 할 말 그 패스트트랙 법안은 결국에는 통과가 안 됐습니다 어? 그때 그냥 정치적 소동이었을 뿐이에요 이렇게 만들어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될까요? 예컨대 지금 황교안 말대로 패스트트랙 법안이 무위로 돌아가서 결국 12월 3일 본회의에 상정이 안 되면 그때 그들이 했던 죄는 죄가 아니게 됩니까? 아니죠 뭘 잘못 알고 있어도 한참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재판 가서 조금 좀 유리해지려고 꼼수를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단식은 이런 단식은 뭐 눈여겨볼 필요도 없습니다 자 굶든 말든 상관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눈과 24시간 붙어서 우리 저 황교안 대표님이 뭐 딴 거 드시는 거 아닌지 한번 좀 함께 눈여겨봐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예 5시에 퇴근하고 집에 가서 단식한다 그런 단식은 나도 하겠네 에이 정말 참 자 뭐 황교안 단식 도대체 뭐 때문에 단식하는지도 이유도 잘 헤아리지 못하게 되는 공감되는커녕 그 이유조차 헤아려지지 않는 단식 열심히 하라고 하시죠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문 대통령 어제 발언 중에서 한 두 가지 정도가 저는 눈에 띄었습니다 지소미아 종류와 관련한 이야기인데 일본이 수출을 통제할 때 안보상 이유로 신뢰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제 일본이 그 어떤 소재 소재를 이제 한국에다 수출하면 한국이 그걸 일본한테 갖다 바친다 죄송합니다 한국이 그걸 북한한테 갖다 바친다 그렇기 때문에 적대국인 북한에게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일본에서 수출하는 소재를 한국으로 보낼 수 없다 그런 이유를 들어서 소재 수출을 규제한 거 아닙니까 뭐 다 풀었다고는 하지만 지금 아직도 백색 국가 거기서 한국을 빼놓은 상태예요 일본이 경제 도발을 푼 게 아닙니다 현재는 그래요 그렇게 남한이 북한과 내통해서 일본에게 안보상 위협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 얘기해 놓고는 남한의 군사정보를 공유하자 일본이 그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앞뒤가 맞지 않는 거죠 문재인 대통령이 바로 그 점을 지적했습니다 지소미아 종료는 일본이 원인 제공을 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은 우리의 방파제 역할에 의해서 자신의 안보를 유지하고 있다 일본이 지정학적으로 한국의 혜택을 보는 위치에 있다는 사실을 새롭게 강조를 했는데 지소미아가 종료되는 한이 있어도 안보상 협력은 해나갈 것이다 이러면서 일본의 태도가 태도 변화가 없는 한 지소미아 종료를 기정사실화했습니다 아 이거 참 아주 멋있는 레토릭이에요 지소미아가 종료되더라도 안보상 협력은 해나갈 것이다 이런 얘기 우리가 너희 일본하고 무슨 척을 지려한다든지 적대적 관계가 될 마음은 없어 그러나 기본적으로 너희가 우리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너희를 신뢰하니 그리고 우리 정보를 왜 너희한테 줄 수 있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철저한 기브앤테이크에요 기브앤테이크 문 대통령의 상인적인 그런 감각 아주 빛나는 대목입니다 문 대통령 발언 아주 적절했습니다 지소미아 종룍이 어떤 감정에 의한 것 동맹을 일본과는 군사적 동맹이 아닙니다만 하여간 이른바 자유진영의 친선관계는 깨지 않겠다 우리의 의지는 그러하다 깬 것은 너희였다 너희들이 원인 제공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아주 훌륭합니다 아주 절제됐으면서 품격이 있으면서 그리고 할 말은 다 아는 문 대통령의 이런 레토릭 아주 멋졌어요 왜 오고 나오셨나 아니요 마음에 이미 정리가 다 된 거예요 문 대통령의 멋진 말씀 정말 이거는 뭐 백전짜리 이건 말씀이에요 네 자 그리고 문 대통령이 또 한 말이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검찰개혁의 중요성이나 절실함 같은 것이 다시 한번 부각된 것은 한편으로는 다행스럽다는 생각이다 네 이 말씀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일각에서 야당을 탄압하려는 거 아니냐라고 말하는데 사리에 맞지 않는 말이다 그렇습니다 사리에 맞지 않습니다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110명도 안 되죠 그 사람들 빼놓고는 다 나머지 다 문재인 정부 사람들이에요 또는 문재인 대통령이 속해 있는 여당이고요 아니 근데 어딜 봐서 이게 야당 탄압이에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실상 검찰을 겨냥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자유한국당이 검찰입니까 그러면서 검찰 내부개혁에 대해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신뢰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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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멘트 여러분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개혁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신뢰한다라는 표현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견제구를 날릴 것이다 그러니 윤석열 총장 당신에 대한 견제구에 대해서 곡해하지 마라 난 기본적으로 당신을 신뢰한다 이런 말입니다 네 그래요 이 정치검찰 윤석열을 돌려가게 하는 것이다 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고요 우리 FBN님 말씀처럼 윤석열을 신뢰한다 이건 아주 무서운 발언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정말 아 윤석열을 이렇게 얘기했다 하면 또 어제 조국 장관 임명과 권인해서 국민에게 다시 한번 사과한 점은 이거는 중도를 잡겠다는 또 의지고요 어 우리가 피투성이가 되더라도 검찰개혁은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만드는 거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 이겁니다 뭐 최악은 이거거든요 검찰을 욕하면서 공수처 하다가 마는 거 검찰개혁 하다가 마는 건데 어 뭐 검찰을 띄워주면서 어 그래 공수처는 할 거야 음 검찰개혁은 할 거야 이러는 거 아 그래요 김재형님 말씀처럼 윤석열 쫄지 마세요 네 쫄지 쫄지 마세요 네 아 정말 여러 가지로 참 마음이 좋습니다 네 이 발언도 어 균형과 절제와 그러면서도 어 소신 결기 이런 것들이 다 느껴지네요 네 공수처는 반드시 관철하겠다 검찰개혁 좋은 기회 맞았다 윤석열을 신뢰한다 아 이 말은 정말 뭐 100점이 아니라 한 200점짜리 레토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네 정말 어제 뭐 방송의 내용이나 순서나 혹은 맥락이나 뭐 이런저런 진행과정 아쉬운 분들 많이 계시죠 그러나 문 대통령 발언만 모아놓고 보면 최고의 발언들만 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자리는 좀 많이 많이 냈으면 좋겠어요 어떤 형식으로든 어떤 형식으로든 하여간 국민과의 대화는 수시로 한다 탁현민 자문위원이 어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몰라요 보도도 안 해주고 그러니까 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청와대에서 대통령께서 이제 여러 국민들을 만나시잖아요 각계각층에 다 생중계해 줬으면 좋겠어요 다 생중계해 줬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제 생중계하기 힘든 것들도 있겠죠 아주 긴밀한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그런 대화나 혹은 뭐 경처가는 자리 또 카메라가 들이댔을 때 할 말 다 못하는 그런 대화 참석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뭐 그런 분들의 경우는 아 이건 좀 비공개로 해주세요 하고 파란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터넷에서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 대통령과의 대화가 참 많다 그리고 수시로 있다 이런 것들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672만 명이 봤다고요 아이고 뭐 이러면 뭐 뭐 성공한 토론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대통령 발언 중에 또 부동산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 이것도 굉장히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지금까지 역대 정부가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뭐 문재인 정부나 노무현 정부나 부동산 값 못 잡는다 이런 오해는 이제 앞으로 할 필요가 없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지금까지 역대 정부가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한 이유는 부동산을 경기 부양수단으로 활용했기 때문이다 아 이거 정말 전국을 찌르는 발언입니다 여러분 경기 부양수단으로 경기 부양수단으로 부동산을 이용했어요 실제로도 경기에 가장 민감한 것이 바로 부동산 경기입니다 옛날은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 이 사실은 부동산 정책 규제 위주의 부동산 정책 함부로 못 펴는 이유가 경기가 더 위축될까 봐 이런 고민 때문에 사실은 부동산을 거의 놔두다시피 했어요 관료들은 이런저런 말로써 이 집값 안정을 위한 대책을 무력화시켜 왔죠 전국을 찌른 겁니다 여러분 역대 이런 대통령이 또 없어요 문재인 대통령 하여튼 이런 대통령이 없어요 뼈 때리는 이런 진실을 말한 겁니다 이게 FBN님 부동산을 부양수단으로 활용했다면 벌써 했지 그렇죠 계속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설령 성장률에 어려움을 겪더라도 부동산을 경기 부양수단으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굳은 혈의를 가지고 있다 아 이건 정말 중요한 겁니다 관료들이 주로 이런 헛소리를 많이 하거든요 집값 안정 보다도 더 중요한 게 경기 부양이다 그럼 결국에는 국민들이 경기 상승의 어떤 혜택을 보느냐 천만의 말씀 건설 자본들 주머니만 두둑하게 되는 거죠 돈이 돌질 않아요 돈이 돌질 않아 건설만큼 고용효과가 크고 단기간에 성장률을 높이는 분야가 없다 경제가 어려울 때마다 건설 경기를 살려서 경기를 좋게 하려는 유혹을 받게 된다 라면서 역대시 정부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겠다 이런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그러면서 현행보다 다주택자의 부동산 보유세를 인상하고 양도세를 인하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는 잘 참고하겠다 이렇게 말을 아꼈습니다 왜냐 패를 까면은 패를 까면은 무슨 패인지 다 알 거 아니에요 무슨 패인지 다 알 거 아닙니까 지금 뭐 다 드러낼 수는 없는 거죠 문 대통령이 어떤 카드를 갖고 있다는 것만은 분명합니다만은 말을 아끼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이 없어서 말을 아낀다 천만의 말씀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문 대통령은 현재 방법으로 부동산 가격을 못 잡는다면 분양가 상환제를 도입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도 관료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대통령이 관철한 겁니다 분양가 상환제 근데 뭐 굉장히 하나만한 곳에 했다 이런 지적도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일단 한번 보는 거예요 지금 현재 방법으로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한다면 보다 강력한 여러 방안을 강구해서라도 반드시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 서울의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다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데 여러 방안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어요 김상조 정책실장이 하는 말 한번 보십시오 그 아파트 구입 비용 어디서 조달하셨는지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와 이거는 진짜 이거는 진짜 엄청난 카드거든요 여러분 어 가용한 모든 수단을 다 활용해서 집값이 폭등하는 이게 집값이 지금 오르고 있는 게 말이죠 수요가 많아서 오르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어 이게 투기꾼들 장난치는 거거든요 누가 봐도 그렇습니다 일단 지켜보고 어 개선이 안 된다 그러면 그때는 음 확실한 대책을 내놓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예 제가 어제 방송하느라고 못 봤는데 이선행님 어제 대통령의 이 대답이 나온 것은 어느 중년 여성분의 질문입니다 자기는 예전부터 자기 가족도 그렇고 민주정부를 지원했는데 역차별을 당하는 것 같다면서 자기 집값 떨어지는 이야기를 하더군요 참 안타까웠습니다 지지자들의 집값을 올려주기라도 해야 한다는 건지 진짜 대통령 해먹기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아이고 근데 어떡합니까 집 가지신 분들 어 집이 유일한 재산인 분들 이런 분들에게는 또 또 이런 이야기가 어 저기 생존의 문제일 수도 있는 건데요 예 그래서 이분들한테 탁치시라 어 무슨 그런 개인주의에 함몰돼가지고 어 이 공화국에서 그딴 소리냐 하냐 이럴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 예 아 참 그래요 이게 제도개혁뿐만 아니라 의식개혁까지 선도를 해야 되는 그런 과제가 문 대통령 업계에 놓여져 있네요 예 집값 올려주는 게 대통령이 할 일인가 그래요 제가 총선치다면 정책 방송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정말 터무니없는 어처구니없는 뭐 그런 방안을 제시하면 안되겠지만 상상을 파괴하는 상식을 파괴하는 관행을 파괴하는 그런 정책 아이디어 쇼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그래서 김용민이가 나오고 그리고 누구야 예산 정책 전문가 한번 모시고 그리고 국회 입법과 관련해서 시민단체 관계자 한 분 그리고 여성진행자와 함께 그런 프로그램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정책쇼 정책쇼 같은 나이에 청년들을 모아놓고 2년 동안 교양대학을 꾸려보자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모든 같은 스무살 스물한 살이 모여가지고 거기서 공부하는 거예요 돈은 나라가 다 되고 그래서 거기서 기초 교양을 하고 더 공부하고 싶다는 사람들은 대학 진학하고 대학원 진학하고 뭐 이 정도면 충분히 교양을 쌓았다 판단하시는 분들은 뭐 그냥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뭐 그런 식의 그 아이디어부터 시작해서 아 왜 자꾸 삼천교육대를 생각하시지 강제로 끌어가는 게 아닙니다 실업은 많은 거야 그러나 가서 2년 동안 수료를 하면 이런저런 혜택을 드리는 거죠 불이익을 드리자는 건 아니고 그래요 뭐 하여튼 그런 아이디어 과연 실현 가능한지 그런 이야기 한번 나눠보고 저는 그런 아이디어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지방 이전이 안 된다 뭐 그렇잖아요 아니 서울만 하는 곳이 어디 있어 병원 있고 학교 있고 또 마트가 있고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두메산골에 가서 살라고 자연인이 좋으니까 야야야 난 그렇게 못해 너나 해라 이러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서울에 있는 분들을 지방으로 이전하면서 그 지방에서 어마어마한 뭐 이런 혜택 뭐 저는 기본소득도 한번 실험해 봤으면 좋겠어요 기본소득 응 또 학비 무료 뭐 이런 거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지역경기를 살리는 방법 한번 좀 어 도입해 볼 만하지 않겠는가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아이디어만 내면 안 되죠 이게 입법화 할 만한 사안인지 정책적으로 이게 반영될 만한 사안인지 전문가 모셔놓고 함께 검증도 하고 그러면서 다듬어 가면서 좋은 정책 방안 만들어내고 그걸 이제 우리 사회에 발제를 하는 그런 형식의 네 그런 아이디어 쇼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네 자 그런 하여튼 국토균형 발전 또 우리 사회 공동체성 강화 교육혁명 어 그리고 검찰개혁 이런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을 내놓고 토크하는 토크쇼 총선 이후에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드헨이 모셨는데 미군한테 돈 안 주면 대학생들 무상 교육 가능할 텐데 그렇죠 지금 저기 한 6조 들어갑니다 6조 들어가요 미군이 이 땅에 있음으로 인해서 들어가는 돈이 한 6조 됩니다 이걸 갖고 어 무상 교육 가능해요 무상 대학 교육 가능해요 네 자 하여튼 제가 쇼를 한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많은 관심 바라겠습니다 무슨 이런 얘기에다 여기까지 왔는데 어제 대통령의 국민과 대화를 시청한 느낌 한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대통령의 국정철학은 대단히 옳다 지금 반환점을 돌았는데요 약자에 대한 따뜻한 시선 강자에 대한 단호한 원칙 이게 아직 살아있어요 네 한 중반쯤 오면은 아 이건 너무 우리가 개혁을 과도하게 드라이브했다 관료에게 포섭되면 이런 말을 하게 되거든요 대통령이 그런데 문 대통령이 당선된 시점으로부터 지금까지 생각이 바뀌지 않았어요 일단 본인께서 노무현 대통령 때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지내면서 국정 운영 국정에 대한 전반에 대한 이해가 풍부하다는 점이 다시 한번 확인이 됐고요 개혁에 대한 그런 아젠다를 아직도 포기하지 않고 있다 이 점 대단히 고무적이었습니다 제가 무척 기분이 좋았어요 만약에 의회 환경이 의회 환경이 문 대통령에게 우호적으로 돌아간다면 예를 들어서 정부가 개혁입법을 하는 데 있어서 충분한 의석 확보가 된다면 정말 문재인 대통령 정부의 진면모는 아마 내년 4월 이후 4월 이후에 가시화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대통령이 의지가 있어도 여당이 의지가 있어도 개혁이 안 되는 변화가 안 되는 이런 상황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어제 대통령의 의지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총선이 굉장히 중요하다 총선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두 번째 그런데 그런데 대통령 주변에 별 도움이 안 되는 측근은 없는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관료들 항상 경계해야 합니다 이른바 늘공이라고 하죠 늘공 늘공 중에서도 나름대로 생각이 바른 늘공도 있습니다 그러나 소수지요 사실은 공무원들이 근무 연수를 더해갈수록 사실은 편한 거 안락한 거 이걸 추구합니다 그렇다면 우호적인 정부가 누구인가 이렇게 생각하게 될 것이고요 딴 생각하는 관료들 많습니다 앞에서는 예 이해하는데 뒤에 가서는 하고자 하는 정권이 하고자 하는 그런 개혁에 대해서 어깃장을 놓아요 해봐야 안 된다 이런 결론을 만들어냅니다 잘 안 돼요 무책임한 정치인 정치인 출신 관료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뭐 저기 사실 자기 정치가 더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하고 척지로 하지 않습니다 그럼 개혁이 잘 안 돼요 그럼 개혁이 잘 안 돼요 그리고 야권인 학자들 학자 출신들 이런 분들도 사실은 관료 업무 파악하다가 실무 파악하다가 그러다가 끝나요 개혁다운 개혁도 못합니다 결국에는 관료들한테 포섭이 되죠 딴 생각 관료들한테 포섭이 되죠 자 그래서 대통령 주변에 정말 이 정권과 함께 명운을 걸 사람들을 끌어들여야 하지 않겠는가 대통령께서 이런 관료들 이런 측근들 공식적인 측근들이죠 공식 라임에 있는 참모들 이런 사람들을 개혁의지가 충만한 분들 이런 분들도 제2의 제3의 문제인으로 채워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대통령의 철학도 중요하지만 이 철학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딴 생각 관료 무책임 정치인 약골 학자 그 주변에 뒀다가는 될 일도 안 돼요 아주 젊은 사람들을 앞세워가지고 시행착오를 하더라도 그들에게 자꾸 역량을 키워주는 일들을 하게 된다면 다음 그 다음 정부에서 민주정부에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어제 대화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과 무관합니다만 그래도 결국 국민과 대화를 빛나게 한다면 더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면 문 대통령에게 덕이 되겠죠 문 대통령에게 덕이 되겠죠 무차별 대화보다는 짜임새 있는 대담이 필요한 것 같다 그러니까 전 이랬으면 좋겠어요 국민이 직접 물어보는 것도 나름의 어떤 좋은 방법일 수 있겠지만 아 그런데 말이죠 짜임새가 좀 많이 떨어지긴 해요 실제로 그래서 제가 아이디어를 냅니다 실시간 청취자의 반응 질문 이런 것들을 수렴해서 가다듬어서 대통령에게 직접 질문하는 4명의 진행자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진행자들이 대통령과 5인 토크쇼를 생방송으로 진행하는 겁니다 김경래 김어준 김종배 김현장 왜 아침 프로 진행자들을 두고 말씀을 드리냐면 4명이 동시방송을 합니다 7시에서 9시 때까지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4사람이 대통령과 아침에 아침에 그렇게 토크쇼를 진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시간 반응 들어오면 자기 방송사 사이트에 들어온 글들 중에 이렇게 그 질문을 대신해서 물어보기도 하고 또 자기 생각도 더해서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이 4사람뿐만 아니라 분위기 메이커가 필요하다면 김용민이까지 꼽사리로 끼워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요 이 4명이 이렇게 진행하게 된다면 진행 잘하죠 또 시사 프로그램 진행하니까 시사에 대한 식견이 있죠 또 이게 어떤 주제인지 이게 어떤 맥락인지 이게 다음 주제하고 어떻게 이어지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이해하는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방송을 진행하고 대통령이 여기에 답변하신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곽철용 추가 곽철용 추가 자유한국당도 안 되고 바른미래당도 안 되고 이 안에 배신자가 있다 그게 내 결론이다 네 아니면 아니면 저녁에 저기 저녁에 김용민이 KBS 김용민이 MBC의 이승원이 CBS의 정관용 선생 그리고 저기 TBS의 김지윤 YTN의 그 누구야 이 이 모시기들아 YTN의 그 뉴스 정면승부하는 그 이 아 이 누구들아 아 이름을 까먹었네 아 너무 제 존재감이 없는 친구라서 제 이름을 까먹었습니다 아 이 이가 누구지 아 그 이시성을 가졌는데 그 남자의 있잖아요 남자의 아 근본 없는 누구지 이름이 이름이 전혀 생각이 안 납니다 뭐 세안하시는 분들 저기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이명박인가 이명 이명박 조카인가 그 사람 네 그래요 그러니까 국민과의 대화 아침에 하든지 저녁에 하든지 하여튼 그렇게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러면 방송도 훌륭하고 질문도 내실 있고 또 대통령의 말씀도 훨씬 빛나고 그렇게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제 생각 어떻습니까 여러분 동감이 되시나요 네 네 네 네 네 네